지금은 진단지를 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음소거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캠코더에다가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교육생은 지금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하면서 하고 있는지를 모르시는 그런 학생이시죠. 이번에 전문가님은 학생 상담하시는 선생님이신데 요즘에는 선생님들도 학생들에게 다 1대1을 코칭하고 또 어떤 직업 상담이라든지 어떤 심리적인 상담까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 역량 개발하는 게 매우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과학 동아를 이용해서 이렇게 자기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 또는 해외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이 화상 주문을 할 때 가장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애니어그램을 여러분들께서 먼저 책, 애니어그램의 지혜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책으로 일단 좀 더 공부를 하고 사람에 대한 역사, 그것뿐만 아니라 인문학적인 역사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더 꼼꼼하게 상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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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